어느덧 9시가 훌쩍 넘은 시간. 아내가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힘드시겠어요? 일하고 오셔서 또 저녁 준비하시고. 힘들어요. 재밌죠. 재밌으세요? 소금장 낳는 거지 뭐. 옛날에 소금장 낳은 애 봤어요? 힘든 집안일도 소꿉놀이로 생각하면 오히려 즐겁다는 아내.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모양이다. 오늘 저녁 메뉴는 광수 씨도 아내도 모두 좋아하는 매콤한 쫄면. 부부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참 맛있게도 먹는다. 이게 어떻게 맛있으세요? 네. 먹을만해요. 사진 안 해준다. 맛? 그럼 맛있다고 그래야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면 좋으련만 무뚝뚝한 광수 씨다. 작은 애는 직장 때문에 나가 있고요. 큰 애는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오늘은 조금 늦어요. 부부만 계실 때 보면 좀 허전하시겠어요? 더 재밌죠 뭐. 둘이 있을 때가 더 좋은데요. 그래도 애들 있을 때가 좋아요. 나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나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나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둘이 있을 때가 좋아요. 무뚝뚝한 남편과 애교 많은 아내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 부부가 모처럼 앨범을 꺼내들었다. 제가 충격되는 머리가 이렇게 안그러기 머리한다고 길고 다리고 그랬어요. 놀랬다니까요. 까맣혔어요 뒤로.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나 싶어가지고. 이거 봐요. 이거 얼마나 지상하게 생겼어요. 난렸어요. 난렸어. 나는 회장님 회장님 먹길래 맨 처음에 연애 때 다들 회장님 회장님 그래요. 누굴 보고요? 우리 애기 아빠한테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며칠 지나다 보니까 구두빵 저기 천막 쳐놓고 구두빵 하는데 회장님이래. 나중에 보니까 건달 회장이었더라고. 놀기 좋아했던 젊은 시절.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철부지 광수 씨에겐 내일은 없고 그저 오늘만 있었다. 너무 저기 좀 철부지 시절 같았죠. 머리도 기르고 단정하게 못하고. 후회 났었지. 지금도 그게 뭐 후회하죠. 아니 생긴 거로 그렇게 생겼어도 그리고 말 세화를 해보니까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광수 씨의 진면목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 아내. 이러니 부부의 연은 따로 있는 게 분명한가 보다. 놀기 좋아했던 광수 씨가 결혼 후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으니 보는 사람마다 아내를 칭찬할 수밖에. 이러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했던가. 외동 딸로 곱게 자란 아내는 연탄불 없는 방에서 산후조리를 했을 만큼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데. 그 시절을 묵묵히 이겨내준 아내. 그래서 광수 씨는 해맑았던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를 잊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조그마하니까 뭐 기억이 없다고 봐도 아담하지. 지금은. 지금은. 아 지금도 좀 때리면서 저기하면 어떡해. 지금도 예뻐요. 마음이 한결 같고. 조금. 조금. 남자가 바깥에서. 실수하고 그래도 다 눈 덮어주고. 진짜. 어머님 계시지만 엄마같이. 또. 동생같이. 친구 마냥 이렇게. 참. 다독거려 주더라고요. 고맙지요. 남은. 생은. 많은 날을 위해서 살겠다고? 식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면 오케이. 땡큐. 다음날 아침. 부부의 하루가 시작됐다. 집에서 직접 호떡 반죽을 만드는 아내. 전날 밤 미리 반죽을 해놓아야 맛있는 호떡이 된다는데. 호떡 반죽이요. 호떡 저녁에 해놨다가 아침에 갖고 가서. 저기 발효돼야 되니까 저녁에 반죽을 해놔요. 그래서 반죽 되면 이제. 아이고. 아 이거 좀 가져가세요. 네. 먼저 가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이렇게 아내의 호떡 반죽통을 자전거에 싣고 출근하는 광수 씨. 그런데 반죽통을 다루는 광수 씨의 손길이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반죽통이 오늘 하루 아내의 장사 미천이니 애지중지 다를 수밖에. 반죽통을 단단히 묶고 나서야 힘차게 페달을 밟고 광수 씨가 일터로 향한다. 읍내 작은 거리에서 오늘도 나란히 광수 씨 부부를 기다리는 구둣방과 포장마차. 광수 씨가 출근하자마자 아내의 포장마차 설치를 시작하는데 포장마차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광수 씨 담당이다. 조심조심 싣고 온 호떡 반죽통도 제자리를 찾아준다. 호떡판에 미리 불까지 피워두는 광수 씨. 장사 준비하는 손길이 아내 대신 포장마차를 책임져도 될 정도다. 아직은 꽃샘 추위가 한창인데. 이번엔 바람막이용 파라소를 설치하는 광수 씨. 찬바람 막아줄 문 하나 없는 포장마차에서 하루 종일 일할 아내를 생각하는 광수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다. 포장마차 장사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자마자 출근하는 아내. 타이밍도 절묘하게 딱 들어맞게 행차한 아내가 들어가는 곳은 포장마차가 아닌 구둣방. 이렇게 구둣방에 먼저 들러 남편과 인사를 나눈 후에야 포장마차로 향하는 아내다. 아내가 일찍 나오셨네요. 네 일찍 나와요. 일찍 나와야지. 머리보기라도 얻어먹지. 하지만 아내가 일찍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따로 있는 것 같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커다란 돌멩이를 이리저리 올려놔야 하기 때문. 아내의 알뜰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다음은 광수 씨에게 모닝커피 대령할 차례. 아침 낮에는 손님이 없는 포장마차지만 아내는 아내대로 참 바쁘다. 커피 식을 세라 서둘러 구둣방으로 향하는 아내. 광수 씨는 이렇게 매일 아침 아내가 타주는 모닝커피로 향기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일을 하다 말고 광수 씨가 구둣방 문 앞에 나와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목이 빠져라 광수 씨가 기다린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 관절 때문에 오래전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는 어머니. 광수 씨가 얼른 어머니를 안게 한다. 애교 많은 광수 씨 아내는 시어머니에게도 참 살가운 며느리다. 어떤 시어머니세요? 우리 시어머니요? 그야말로 양반이에요. 양반 우리 시어머니면. 시집살이 시킬 줄도 모르고. 만약 연예계 하는 거는 무조건 좋대요. 그래도 힘겹게 살아가는 아들 내외가 늘 걱정인 어머니다. 안쓰럽지.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아이템 게이장을 사고. 푸드 닦으라고 해서 그래도. 그래도 굳은 일이라는 건 다 찾아가고. 만약 이렇게 엄마라도 나오면 아이고. 착수라도 들이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이수아빠 다 됐어요. 오랜만에 들린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 아내.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칼국수예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칼국수까지 해드리려고. 파만 송송 썰어놓고 끓인 칼국수. 장사하다 말고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 가득 끓인 며느리표 칼국수니. 그 맛이 더 특별할 듯. 엄마. 식사하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바쁜 며느리 성가시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영 불편한 모양이다. 그분지가 얼마 안 돼서. 엄마라고 부르시나요? 네. 엄마라고 부르세요. 딸 같아요. 비록 잘 차려진 식탁은 아니지만 모처럼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점심식사가 어머니에겐 최고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응? 맛없다고 그러면 다신 안 끓여줄게. 맛있겠다. 맛있다 그러면 다독 끓여주고. 응. 맛있다 그러면. 시집 온 순간부터 시어머니를 엄마로 생각한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딸로 생각한 시어머니. 고부사인지 모녀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내가 끓여서 이거 엄마가 설거지 해? 응. 막 늙어도요. 한집이 안 다르니까 다 튀어나오면 되묻어요. 얼마 차례? 먹고 덜 들고 나러 며느리들 한 거지? 잡수는데 뚜껑. 얼마도 가져오기. 모든 며느리가 해주는 건 맛있게 잡수는 어머니. 장사하는 며느리에게 행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늘 눈 감아주시니 고마울 따름이다. 도와지는 않게 의사가 어려워. 나리 안에는 생각 안 하고. 도와지는 않게. 연세들이 나이 잡수면 그런 게 있는 게 다. 나만 다리 아픈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랬대. 병원에 궁금해서 물으면. 늘 어머니의 아픈 다리가 마음 쓰이는 광수 씨. 애써 태어난 척하는 어머니가 더 마음이 아픈데 오히려 아들이 걱정이란다. 나는 아들들한테 네가 맞은 데도 엄마 죽기 전에 몸 건강해야지. 나는 그래. 사람들 많이 살아서 좋더래. 새끼 앞 안 세우고 몸 건강해야 저기지. 늙은이들은 아파도 젊은 놈들 거기 한다고. 광수 씨의 오래된 승합차가 시동을 건다. 기름값 든다고 한사코 마다하는 어머니를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광수 씨가 고집을 피운 것. 어머니가 못 이기는 척 차에 몸을 실으려는 찰나. 아내가 어머니를 붙잡는다. 아내가 어머니를 붙잡는다. 설거지하고 가야지. 설거지하고 가야지. 아 그냥 말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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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설거지. 가세요. 결국 설거지는 광수 씨가 하기로 하고 어머니를 실은 낡은 광수 씨의 차가 달리기 시작한다. 굳읍방 쉬는 날이 거의 없으니 어머니 댁을 자주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처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신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이 길이 광수 씨에겐 참 행복한 길이다. 광수 씨의 차가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다. 겉만 봐도 낡고 오래된 집. 시내로 나오시면 좋으련만 아들내외 힘들다고 극구 이 시골집에서 지내겠다는 어머니다. 광수 씨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기에 당분간은 어머니 편하신 대로 내버려두기로 했다는데. 하지만 이곳저곳 손 볼 때가 많아지는 시골집.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막내 동생은 일 가고 조카도 일 가고. 볕지 어머니 지금. 갈게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어릴 적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 몸져 눕는 바람에 어머니와 함께 장남인 광수 씨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런 광수 씨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오는데. 늙은 노모에게 광수 씨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다. 고생 많이 하셨겠네. 많이 하셨죠. 우리 6남매 키우시느냐고. 어머님이 이제 그때만 해도 장사를 하셨죠. 이제. 항아리 장사. 머리에다 이고 또 리아카에다 끌고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준비되어 있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섰습니다.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